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타이틀의 제목이 바뀌었냐 하고 물었습니다. 안교 교과 다니엘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서 연구가 단지 예언, 연대, 도표를 외우고 그저 역사적 사건을 암기하는 걸 넘어서 말씀의 본문,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 깨달아가는 것이, 밟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짚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뜻으로 읽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제가 다니엘서 교과 공부의 해설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뜻으로 읽는 다니엘서 세연구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왜 갑자기 이 촬영의, 녹화의 배경이 바뀌었냐 하고 또 다 보시면서도 묻는 분들이 있는데 방학을 맞아서 제가 녹화 장소에서 녹화하지 않고 제가 출석하고 있는 강원도 동중원 앞에 둔내 교회에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구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7장, 8장, 9장 이 부분은 우리 교우님들도 가장 많이 접하고 또 예언 집회에서 또 구역반 말씀 공부에서 여러 번 살펴본 대부분 익숙한 내용들이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만 어쩌면 그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깊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다니엘 8장에서 수양과 수염소에 게시가 주어지고 2300 주야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다음에 다른 내용은 다 설명되었는데 주야에 대한 이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이런 여러 날 후에 일임이니라 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을 듣고 다니엘이 혼절하여 예전 개혁 한글의 번역에 의하면 개정개혁에 의하면 피곤하여 지쳐서 거의 앓게 되죠.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하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 8장이 벨사살왕 3년에 주어졌고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이 죽기 때문에 8장이 5장보다 앞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장 끝에서 왕의 일을 보았다 했는데 5장에 가보면 벨사살왕이 다니엘을 못 알아보는 것 같죠.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지난번에 던지면서 다 말씀드리지 않고 마쳤습니다. 예 아마도 다니엘이 궁중일을 보긴 계속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옛적 너부갓네 살 시절만큼 소위 왕의 지근거리에서 흔히 하는 말로 권력은 완톱 가장 힘을 쥐고 있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옛날로 말하면 왕이겠죠.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 힘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다니엘이 왕의 일, 왕궁일을 보긴 하지만 왕을 직접 만날 수는 먼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일을 보지만 벨사살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가 실제로 누구인지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드렸습니다만 다니엘 전체 내용을 연대순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이걸 연대순으로 재정리하면 1, 2, 3, 4, 7, 8, 5, 6, 9 이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대순으로 정리했을 때 우리가 9장을 연구할 때는 6장과 9장이 연대기적으로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7, 8, 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뜻을 따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영감된 의도를 따라 읽으면 8장 다음에 9장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 자체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대기적으로 사건 발생한 것이 어떻게 된지를 이해하려면 6장과 9장을 이어서 살펴보아야 하고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기별의 의미를 캐치하려면 8장 다음에 9장이라고 하는 사실 지금 성경 순서대로 그렇게 성경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 9장의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로 19절에서 다니엘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20절로 27절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이 드리는 강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1회에 관한 예언이 주어지죠. 그래서 9장의 전체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기도와 응답입니다. 그 기도를 다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1절로 2절은 다니엘이 9장의 기도와 응답을 받게 됐던 역사적 배경이 나오고 3절로 15절은 자복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9절은 간구기도입니다. 간구가 기도인데 뭘 간구기도를 하냐? 아니요.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죠. 그 다음에 20절로 27절에 저 유명한 71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다 너를 깨닫게 하려고 왔다. Understand! 깨달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24절로 27절에서 어쩌면 다니엘서에서 가장 어려운 실제로 성경 추석가들도 전문가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텍스트인 24절로 27절에 71회가 나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1인칭으로 묘사하죠.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왕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5장 31절에 보면 마스로 텍스트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의하면 5장 31절은 6장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벨사살이 죽던 그날 밤 5장 31절 히브리 성경의 6장 1절에 의하면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6장에서 다리오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다니엘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의 동료 통치자들이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아무 흠 아무 틈도 없기 때문에 그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자굴에 놓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5장 31절 즉 6장 1절 6장 사건 다리오 다리오가 왕이 되는 첫 해 바로 그때 있었던 일이 6장인데 9장 1절이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6장 다음에 바로 이어서 9장 사건이 아마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 9장의 이 상황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건져내물을 받은 그리고 그 주변의 정치적 상황이 대단히 아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전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뭐 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예레미야설을 읽은 거죠. 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책의 백성들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국사 때문에 나라 일을 보는 것 때문에 혹시 관심에서부터? 아니요. 잠시 의식의 세계 하에 깔아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설을 읽죠. 예레미야 29장 10절, 2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마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장 10절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29장 10절에 있죠. 그러니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과 25장 11절, 12절을 읽은 것이죠. 이 사실을 읽고 그렇구나. 다니엘의 관심이 환기돼서 70년 만에 마치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게 언제예요? BC 605년이 있죠.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언제야? BC 539년 10월 13일에 멸망당했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 통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년이 됐어요. 첫 해가 됐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조금 더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대략 538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605년부터 538년이면 68년이 됩니까? 거의 70년에 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70년 만에 마치지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거의 68년이 돼가는 67, 8년이 돼가는 이 상황을 딱 확인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가 2절부터 시작이 되죠. 다니엘의 기도가 드렸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잠시 10편 137편 저 유명한 바벨론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보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자기를 포로잡아 온 사람들이 야 좀 노래 좀 해봐. 그 예루살렘 노래 좀 해봐. 시온 노래 좀 해봐. 얼마나 그 가슴 아팠으면 수금을 나무에다 걸어놨습니다. 연주하지 않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찐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손이 한 번 할 줄 알면 그게 어떻게 잊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 진대. 최상급이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지로다. 예루살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당시 포로 공동체의 간증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제 70년이 차리다. 70년 만에 라고 하는 예언에 의해 환기되고 그게 곧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동시에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초급했겠습니까. 거기다가 2300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기절했었죠?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성소 다니엘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유대 백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라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2300년이라는 긴 기간이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운명이라면 하고 가슴이 막혀 기절했던 다니엘인데 이게 70년이 차간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진실로 초급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3절부터 15절은 자복기도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나머지 뒷절에 간구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금식했는데요. 18살에 잡혀왔고 70년 되면 88입니다. 80대 후반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이럴 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배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요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 자복이라고 그랬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들과 규례를 떠났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수치가 우리에게 나머지는 읽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번 기회에 다니엘에서 본문 많이 읽고 계시죠? 저는 우리 신학과 학생들에게 다니엘 강의할 때도 매주마다 3시간 연속 수업의 앞에 첫 30분 동안은 본문 퀴즈를 봅니다. 본문을 얼마나 익숙해하는지 괄호 넣기도 하고 고르기도 하고 단아만 들면 그게 몇 장에 있는지 알게 하고 끊임없이 본문을 읽게 합니다. 본문을 읽지 않고 교과 방송만 듣고 혹은 교과 내용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기보다 정보만 먼저 취하려고 하는 동기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그 본문을 보시니까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뭘 강조해서 읽었죠? 우리, 우리, 우리 여러분 너희와 우리의 차이는 뭐에 의해 결정되나요? 내가 포함되면 우리고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너희죠.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마지막 전에 보면 우리는 범죄하였고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모든 기도를 우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포함시킨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그 혐경처럼 눈을 뜨고 흠과 틈을 찾으려고 했던 그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법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아무 흠과 틈을, 허물을 찾을 수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인데 기도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최선을 다 했는데 정말 이 백성들 답답합니다. 주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만 이 백성들, 이 희망이 없는 백성이니 주님, 이 백성들, 이 범죄한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백성들이 범죄와 문제에 자기를 포함시켜서 저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은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제가 빨간 게 표시났죠?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과기를 결심하고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요호와께 그가 기도하는 대상으로서의 주님을 향해서는 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백하고 자복할 때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범죄의 내용과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결과에 대한 다니엘의 자복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봅시다. 가장 많은 내용이 5절과 8절과 11절, 15절에 반복되고 있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실수, 나의 죗음.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흠과 흐물을 찾을 수 없었던 다니엘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 드릴 때 간구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차복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용돈 필요한데 학비 필요하고요. 옷 사야 되고요. 전화 사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 필요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면 그 녀석이 맡겨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죽인 줘요. 우리가.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데 자식이 탁 나타나더니 갑자기 아빠, 나 참 아빠가 잘못한 게 많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주머니가 다 털립니다. 다 털려도 그냥 내놓게 되지. 자식이 와가지고 부모님들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은 아빠,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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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런 거 가는 게 아니에요. 아빠, 저 아빠 마음 많이 속상하게 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나오면 모든 부모가 무장해제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했다는 말을 또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6절, 10절, 11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듣지 않았나이다, 청종치 아니했나이다. 우리 한국말로는 듣지 않았다, 청종치 않았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우 원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범죄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율법을 범하였나이다. 5절, 10절, 11절입니다.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는 거고 범하는 거죠. 13절에 이 범죄 내용을 고백하면서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범죄하고 법도를 떠나면서도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내가 그리고 우리 내 형제들이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다니엘이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니엘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래서 우리가 창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겁니다. 수욕을 받았습니다. 7절, 8절, 16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말에 다니엘이 간구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자복기도를 드리는 중에 자복기도를 드리는 중에 다니엘이 간구기도를 할 근거로 연결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수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욕을 당하면 그건 당연히 누가 제일 누가 함께 욕을 받는 일이에요. 부모가 함께 욕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 끝에 가보면 간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수치가 아버지의 수치라 그겁니다. 잘못은 내가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근거가 없지만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그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하죠. 이게 16절부터 19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간구가 시작되죠.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야마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수욕, 수욕, 수욕. 자복하면서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수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주의 성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간구라는 표현이 나왔죠. 기도와 간구라고 그러잖아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 중에 가장 아빠 내가 잘 되는 게 나 용서해 주시는 게 아빠를 위한 거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호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미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여 어차피 죄 지은 거 다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민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마지막 말 다니엘이 마지막 하나님 향해 마지막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미니이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강렬하죠. 자복과 간구가 이보다 어떻게 더 강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유명한 기도문 중에 다니엘 9장은 참으로 다니엘 9장 2절로 19절 너무나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제 20절부터 이렇게 드린 다니엘의 간편한 기도 때문에 주어진 응답 응답의 과정과 내용이 20절부터 나타납니다. 이제 어떻게 응답이 주어졌는지 응답의 과정이 20절부터 23절로 설명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그렇죠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앞에 뭐 할 때 간구할 때 자복과 간구죠.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자복과 간구가 기도 이렇게 표현되죠.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언제 봤었어요? 8장에서 봤었죠. 이래서 우리는 8장 다음에 9장이 있으므로 연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 사람들에게 9장의 기도가 8장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해놓았죠. 그렇죠?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나중에 12장에서 공부합니다만 이 은총을 입은 자라 하는 표현이 다니엘서의 이후에 두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런 중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는 깨달을지니라 하고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24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본문을 읽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24절의 첫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으로 가브리엘이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러분 다니엘 부장에서 71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도표를 외우고 연대를 확인하고 하는 것 중요해요. 처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뭔가 아념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의 심정의 교감이에요. 대화 중에 오고 가고 있는 그 주님과 다니엘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그 어떤 정신적 교류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표현이 뭔가 그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면서 하는 천마디 내가 너를 깨닫게 하려 왔다 하고 말하면서 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천마디가 뭐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제 19절을 보십시오. 제 19절에 다니엘이 드리는 이 간구 기도의 마지막 표현이 뭔가요? 제 끝에 19절에 지체하지마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다니엘은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을 가리켜 이게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4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도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다니엘은 19절에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표현 하나로 이 표현으로 우리는 주님과 다니엘 사이에 오고 가고 있는 그 교류되고 있는 그 맥락이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 백성이고요. 이 성이 주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잘해 주시는 거 주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은 응답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건 네 백성이고 네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의 관심사지 주님의 관심사는 사실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넘어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백성 진짜 생각하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은 어디예요? 영적인 거죠. 역사의 마지막까지 정한 때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주신 개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자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모하였나니 정하였나니 이렇게 합니다.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8장에서 8장 사건이 벨사살왕 3년이거든요. 그리고 9장에 달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그 기간이 거의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 응답을 주시면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은 2300주야로서 세계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개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운명으로 이해하고 오해한 거죠 어쩌면. 아니 그것이 그의 관심사죠.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로 이게 주의 성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오케이 그러면 네 백성과 네 성에 대한 운명 내가 알려줄게. 정하였나니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느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질칸이가 거룩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을 부름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4절에서 말한 그 여섯 가지 일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부정적인 것 세 가지가 끝나지요. 그 다음에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혹은 것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좋은 것 세 가지가 이루어지죠. 이 모든 게 뭐냐 이 모든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 나쁜 것들 세 가지가 끝나고 좋은 것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이 여섯 가지 이 모든 내용들 한마디로 그때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부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죠. 자 여기서 깨닫으라고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있는 죽어 있는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면서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한 다음에 주신 알아라 하신 다음에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기변을 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다니엘이 다니엘 8장에서 2300 주야가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간직하라는 말을 들은 다음에 혼절했던 바로 그 내용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71회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의 관심사는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다니엘의 관심에 답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보류되었던 2300 주야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몇 가지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단히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8장 15절 16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가로돼 가브리에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번역돼가지고 이상 혹은 환상이라는 말은 다 같은 용어로 번역돼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어로는 두 개의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 혹은 환상을 보고할 때 이때 이상 환상은 하수원이란 단어입니다. 할 때 사람의 목소리에 있어 가로돼 가브리에라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할 때 그 뒤에 이 이상은 마레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미 말한다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그렇게 씁니다.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주야에 대한 이상 할 때 그 이상이 뭔가 하면 마레입니다. 너는 그 이상을 간서를 할 때 그 이상은 하존입니다. 그걸 구분해 본다면 이게 겹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구분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마레는 하존의 일부분이에요. 주야에 대한 마레는 전체 하존 다니엘 8장 전체 이상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8장 26절 26절의 이야기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마레가 확실하니 너는 8장의 하존을 간서를 간섭하라 그 뜻입니다.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자 그랬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9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 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에리한 이 전 이상 할 때 그 이상이 하존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8장 이상을 볼 때 나타나 8장 이상을 볼 때 본 그 사람 가브리에리 그 뜻입니다. 날아와서 그리고 그 가브리에리 다니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크게 운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 할 때 그 이상이 뭐예요? 이게 마레입니다. 아까 다니엘 8장 26절에 주야에 대한 마레가 확실하니 너는 그 8장 전체의 하존을 간식하라. 그런데 9장에 와가지고 이 전 이상, 이 전 하존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에리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그 가브리에리 뭐라고 말해요? 너는 그 마레를 깨달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다니엘 9장 23절에서 가브리에리 천사가 그 마레를 깨달아라. 뭐예요? 주야에 대한 마레인 거죠. 그러니까 2300 주야를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 71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테크니컬 트럼 아주 기술적인 용어로 그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죠. 두 번째는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는 말입니다. 이 정하였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사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자료에서도 다른 히브리어 문서들 속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이 하사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했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난했다입니다. Determinant도 있고 Cut, 잘났다는 것도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아주 뛰어난 구약학자인 월리엄 쉐이 박사는 이 하사크라는 단어가 역사 속에 어떻게 그 의미 변천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이런 사실을 확인했죠. BC 600년경부터 AD 400년경까지 이 하사크라는 단어는 Cut, 혹은 Cut Off, 잘난해다는 의미로 쓰였지만 이게 Determine, 정했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AD 400년 이후 다시 말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라삐 시대가 시작됐을 때 이게 Determine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 시대는 이게 정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잘랐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70이래로 기한을 잘랐나니 그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를 잘라내려면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됩니다. 무를 자르려면 그 무조각보다 더 긴 게 있어야 자르죠. 그러니까 70이래로 잘랐다. 어디에서요? 더 긴 기간에서. 그런 의미인 것이 분명해지죠. 무엇보다도 8장과 9장의 문맥의 흐름은 71회가 2300주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간수하라. 얘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는 카브리엘의 말을 들은 다니엘이 지쳐서 혼절하여 여러 날을 앓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틀림없이 2300주야를 유대 백성의 운명의 기간으로 이해했던 거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었고 예루살렘 기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다시 인지합니다. 다급해진 다니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복과 간구의 도고 우리 교과책은 도고라고 그랬죠. 중보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도고라는 표현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도고를 시작합니다. 남을 위한 기도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이 파송되어 유대 백성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71에는 2300주야를 깨닫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니엘의 도고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71회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위하여 잘라낸 기간으로 주어진 그 71회가 언제 시작하느냐 말이에요. 25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러분 이게 71회의 기산점이면서 동시에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는 저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번 기회에 제대로 클라이파이 아주 선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도 성읍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입니다. 그다음 중건하라 이렇게 씁니다. 한글로 중건이라는 말은 두 번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 했습니다. 이 영을 누가 내리는 것인가. 먼저 예루살렘 합니다. 여기 성이라는 말도 없고 성전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저 예루살렘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장에서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파악해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앞에 구장 16절입니다. 구장 16절에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하다가 19절에 보면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뭘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곧 뭘 가르쳐요. 16절에서 예루살렘은 주의 성, 19절에서 주의 성이라고 확인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인 겁니다. 뒤에 성이란 단어가 없지만 19절에 가보면 성의를 가르치죠. 구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뭘 위하여? 성을 위하여 70미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코도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해와 62일해가 지날 것이오. 그때 곤란한 동안에 뭐가 중건되어? 성이 중건되어. 또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라는 영인가? 26절을 보면 62일해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이렇게 했죠. 예루살렘은 성소가 포함되는 거죠. 이게 중건이기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요. 뭐가 무너선지를 알면 되죠. 11개의 25장 8절 너부 사라다니 요호와의 전과 성전이 무너졌죠. 왕궁입니다.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국민을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역대야 36장에 보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잡아 갔더라. 여러분 그러니 예루살렘 중건한다 할 때 그 예루살렘 속에는 성전도 포함되고 예루살렘 성도 포함되고 잡혀갔던 백성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됐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상태의 회복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건이라고 했습니다. 중건이란 말은 뭔가 여러분 에스라 1장 2절에 중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개혁개장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이게 바나라는 히브리아 동사입니다. 학기의 1장 2절에 요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건이라고 다니엘 9장 25절에 사용된 이 단어는 사실 동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의 동사가 쓰인 겁니다. 하나는 바나고 하나는 슈브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나라는 동사는 아까 에스라 1장 2절과 학기의 1장 2절에서 보듯이 건축을 가리켜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중건일 때는 바나만 쓰인 게 아니고 바나와 슈브가 함께 사용됐기 때문에 슈브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슈브는 돌이키다, 돌려주다, 보답하다, 대답하다, 회개하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라는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리키는 모든 동사가 거의 모든 동사가 슈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나하고 슈브했다. 예루살렘 중건할 때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을 슈브하고 바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단지 어떤 건물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 짓는 것을 넘어서서 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성경절에 슈브가 쓰일 때 예루살렘과 관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건물의 재건뿐만 아니고 파괴된 통치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절들은 슈브가 통치권의 회복과 관련하여 사용된 예들입니다. 다시 말해 중건이라는 말은 성과 궁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다 중건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한 단어로 썼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restore and build 회복시키고 건축하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영 글쎄요 우리 참고서적은 우리 교과책은 이 영은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왕들이 내리는 조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조서는 왕들이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 왕들이 내린 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라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서는 왕들이 내렸어요. 왕들이 내린 조서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첫째가 고레스 5년에 내린 에스라 1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고레스 때 내려서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이사야 44장과 45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대로 고레스가 70년 포로를 끝내는 해방의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여기 고레스 조서에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전에 우리가 어떤 설명을 들었는가 하면 고레스 조서가 성전재건이 내려졌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고레스 조서는 내려졌지만 중단되었기 때문에 다니엘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하튼 다니엘 9장 25절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했으니 일단 내렸으면 되는 것이지 내렸다가 중단되었다고 중단된 건 안 된다. 이 설명은 잘 답두게 안 되지요. 여러분 고레스 조서가 고레스 조서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아닌 것은 내렸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아닌 것이 아니고요. 그 조서는 처음부터 아니 그 성질 자체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치권이 회복되는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닌 것이지 중단됐기 때문에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리오가 내린 조서는 사실상 고레스가 내린 조서를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린 것이 아닥사스다 조서죠. 에스라 7장 11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고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7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다시 말해 유사와 재판관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행정과 사법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야외 백성으로서의 자치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린 조서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 에스라 6장 14절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2300주야의 71회의 기산점과 관련된 예루살렘 중권용과 관련하여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훈님들 어려워지셨죠? 벌써 멍해지셨나요? 다시 한번 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환기해서 이 구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시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시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왕의 순서가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다라고 언급됐죠? 그런데 끝낸 건 언제 끝냈다는 거예요? 다리오 때 끝냈다고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에스라엘 6장 14절과 15절은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성서 주석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온갖,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내는 온갖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쉬운 방식은 15절에 성전 건축이 다리오 때 끝났는데 왜 14절에서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 이름까지 올라가 있느냐 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식은 이 기록이 아닥사스다 때 이루어졌고 저자가 현직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이름을 뺄 수 없어 왕에 대한 대접을 해줬다.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또 하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한 분이 내리시니까 명령이 단수인 건 당연해요. 그런데 바사왕입니다. 이 왕이 단수입니다. 바사왕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하면 바사왕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단수예요. 또 그 다음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가 왕이 내린 세 개의 조서면 조서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단수입니다. 조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조서예요. 그다음에 고레스와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할 때 조서도 조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대단히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사실은 세 왕이 내린 조서지만 이 세 왕들이 내린 세 개의 조서는 하나의 조서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그 세 왕이 내린 조서가 다 합하여져서 이루어질 때 이 세 왕의 조서들이 하나의 조서가 되어 이것이 다 합쳐지는 의미로써 완성될 때 그것이 하나의 조서,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조서가 된다는 거죠. 왕들을 통해 조서가 내려집니다만 이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다.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가 조서를 낼 때도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명령은 인간이 내리죠.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지 않죠.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왕들의 조서죠. 그런데 신학적 개념에서는 이 왕들이 내린 조서가 인간이 내린 조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서를 내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조서여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서가 되려면 세 왕의 조서가 하나의 조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왕의 조서가 하나의 조서로써 함께 모아져서 세 왕이 내린 조서들이 한 왕이 내린 하나의 조서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진행된 시간 속에서 진행된 조서들 중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려면 맨 처음 걸로 것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마지막 것으로 해야 될까요? 맨 처음 것이나 두 번째 것으로 하면 사실상 그 뒤에 것은 포함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에스라 6장 14절 15절의 의미는 뭔가? 성전이 물리적으로 건축된 것은 다리오 때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조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때는 그것은 다리오 때가 아니고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6장 14절과 15절은 서로 시간적으로 어네크로니즘, 시간 불일치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14절, 15절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하나님이 내리는 하나의 조서로서의 세왕이 합쳐지는 조서, 물리적 성전제거는 다리오 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시키는 것으로서는 아닥사스다 때 내린 조서라고 하는 그 설명을 에스라 6장 14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중간하라는 영이라는 다니엘 9장 25절에 그 명령을 충족시키는 조서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인 그래서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조서를 거쳐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그 조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그 조서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을 공고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해졌죠?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7년에 내린 조서가 내린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여기 에스라 7장 8절 9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고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을 복잡한 연대 계산 방식에 근거해 확인해보면 빚이 457년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 연대 계산에 대한 방식은 제가 조금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중건용의 그 의미와 역사적 성취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죠. 첫째는 예루살렘 중건용이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재건하고 그 도성에 살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 율법으로 살 수 있도록 종교적 자치권이 회복되는 것을 허락하는 영입니다. 그런 의미를 충족시키는 영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를 거쳐 아닥사스다 제 7년에 그 왕을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조서입니다. 바로 그때가 아닥사스다 제 7년이고 그것을 BC AD 연대로 환산하면 457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 7년 BC 연대를 환산하는 계산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닥사스다 7년이 이 칸 연대로 하면 498년과 457년에 해당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457년에 주로 걸리죠. 그런데 보시는 대로 1월에 내려서 5월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걸리는 때는 BC 457년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6개월 차이가 있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 방식으로 계산했다는 성경적 근거와 고고학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유대력의 증거들이 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누에미아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제 20년 기슬루월이라는 말이 나오고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제 20년 니산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슬루월이 9월이고 니산롤월이 1월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제 20년을 니산롤에서 니산롤로 보게 되면 니산롤에서 니산롤을 보게 되면 20년이 저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기슬루월에서부터 기슬루월로 보게 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티슬루월에서 티슬루월로 보면 그러면 7월에서 7월인데요. 여기 보세요. 기슬루월도 20년이고 니산롤월도 20년이라면 여기 보세요. 보면 기슬루월도 20년이고 니산롤월도 20년이라면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제 20년이 이 칸에 제 20년이 저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이 21년이 돼야 돼요. 제 21년이 돼야 됩니다. 니산롤이. 그런데 이 방식으로 하면 9월도 1월도 다 20년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계산되었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것이 심지어 엘레판틴 파피루스라고 하는 고과학적 연대 자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왜 복잡한 설명까지 드리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우리의 성경 이해를 비평하면서 이게 빛이 458년일 수도 있는데 1년을 봐줍시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1년 차이 봐주고 말고 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성경의 예언을 확인하는 말씀인데요. 이건 성경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교회님들에게 1년 차이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까짓 거 넘어가고 봐줍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에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빛이 457년입니다. 그리고 그 71회의 기간 동안에 있을 예언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곤란한 동안이 언젠가요? 여러분, 70일회를 세 조각으로 나눕니다. 7일회와 62일회. 그리고 곤란한 동안에 하니까 아무래도 7일회입니다. 그리고 7일회, 즉 62일회 후에 성이 중건되고 62일회 후에, 7일회와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70일회 중에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BC 457년부터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히브료로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붓는 경우는 세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 왕이 될 때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영화목음 2장 41절 사도행정 10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습니다. 메시아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언제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예수가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님의 이름이에요.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 예수가 주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신분명입니다. 히브료로 메시아를 헬라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붓을 받은 자 기름 붓을 받은 자가 다 메시아고 기름 붓을 받은 자가 다 그리스도예요. 다윗도 그리스도고 그런 의미에서 모세도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그리스도입니다. 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가 됐다, 왕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 기름 붓을 받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한 분 안에 다 이루시는 이름하여 삼중직, threefold office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선지자이시고 우리 죄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the Christ, 그리스도십니다. 초대교회 전도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아닙니다. 보세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기별이 뭐죠?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라고 증명하는 거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끝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거죠. 이래서 메시아가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연도가 다니엘 구장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붐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의 죽음이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성국과 성소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 이제 일곱 일의 그 다음에 62일에 갔으니까 한 일의가 남았잖아요. 그 한 일의의 절반에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이 금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또 포악하여 가정하게 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지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인가? 간단히 말하면 메시아가 언약을 굳게 맺는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십자가 희생이 있다. 로마 군대에 이루살렘 침공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설명이 이름하여 71회인데 바로 이 71회에서 저 유명한 재림교회 종말론과 일반 개신교 종말론이 차이가 납니다. 71이 아니고 71회입니다. 잘못됐네요. 71회에 대한 세대주의 해석의 오류 이름하여 갭 세어리라고 합니다. 이 세대주의 해석 우리 여러분 재림성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일반 우리 크리시안 성도님들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백보자 심판 뭐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 서 나왔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 나오는 그 71회에서 7일회와 62일회는 과거에 성취됐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1회는 뛰어가지고 종말대에 이루어진다고 저 사이에 기간이 명시 안 된 중간 공맥기 갭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한 주 동안에 한 1회의 절반에 그 한 1회 동안이 무슨 일인가 바로 저 사이가 교회 교회 시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마지막 한 주에 종말론적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1회를 잘라서 끝으로 보내요. 여러분 저게 무얼 근거로 7일회와 61일회와 한 1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한 1회를 무슨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저 알지 못하는 종말의 대로 보내는 겁니까? 그 한 1회의 간격을 두려면 왜 7일회와 62일회 사이는 간격을 두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7일회와 62일회와 한 1회로 나뉘어진 72일회는 7일회와 62일회가 하나의 단위로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머지 한 1회도 그 사이에 공백을 둬야 할 아무런 본문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 7일회 62일회 한 1회는 70일회를 나누는 한 단위이지 한 1회만을 띄워보내는 아무런 성경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70일회 한 1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 본문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BC 457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죠. 그렇죠? 그리고 7일회가 지납니다. 7일회 그 7일회가 되면 408년이 됩니다. 그게 곤란한 동안에 성을 중건하며 아마도 그 49년 그 사이에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렸죠. 여러분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렸어 그 후에도 다시 얼마나 방해가 있었어요. 노예미아 방해 방해 공작이 진행됩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참으로 곤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49년이 7일회가 걸립니다. 그때부터 62일회 후에 기름 부흥 받은 자가 일어납니다. 계산해보면 AD 27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70년 전체로 하면 이때가 AD 34년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고 드디어 교회가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의 선민 역사가 끝나죠. 그리고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에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스테반의 순교입니다. 바로 이 모든 내용이 다니엘 9장 24절과 27절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1에는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위해 2300주야에서 잘라낸 것이었죠. 그러므로 71에와 2300주야의 기산점이 같은 것이죠. 이제 이 즈음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다니엘 9장에서 71의 과정만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 8장에서 주어졌던 2300주야 2300주야 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이불이라 했으니 그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BC 457년부터 2300주야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 8장 13절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2300주야는 얼마의 시간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1150일이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논증으로요. 그 이유는 뭔가요? 2300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던 번제를 가리킨다. 번제가 2301 동안 번제가 드려졌는데 그건 하루에 두 번 주어지니까 2300 번제니까 그건 날수로 바꾸면 언제가 며칠이 돼요? 1150일이 되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기 다니엘 8장 14절에서 2300주야라고 했는데 2300주야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에레브 보케르입니다. 에레브가 저녁이고 보케르가 아침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 원어 순서대로 하면 2300주야가 아니고 2300야주입니다. 우리말로 순서한 우리말로 2300밤낮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 원어에서 2300주야가 아니고 2300야주로 기록되어 있을 때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간에 나를 창조할 때 하루를 가리켜 말할 때 아침이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고 했습니까? 저녁이 있고 아침이라고 했습니까? 저녁이 있고 에레브 보케르입니다. 말 그대로 야주입니다. 그래서 주야가 아니고 야주로 기록되면 이거는 창세기 1장의 금괴사 하루예요. 그러므로 2300주야는 우리말에 주야기 한자어 순서대로 어순대로 주야입니다만 2300야주는 2301입니다. 1150일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2300주야는 71회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죠. 여러분 그러므로 71회가 490년이면 71회를 491이라고 이해하는 주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71회가 490년이면 그것과 함께 주어진 2300주야도 당연히 2301인 거죠. 그리고 2300주야는 문자적인 230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2300주야 할 때 그것은 그 이상이 수양과 수염소와 함께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시대 바사왕 고레스 때 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와 고레스 시대가 8장의 이상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깨달으라 2300주야 주해에 대한 이상 하전을 2300 마레가 확실하니 그 하전을 깨달으라 그 하전 안에 마레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만 봐도 페르시아 헬라 시대만 해도 그 기간이 이미 300년이 넘어요. 2300주야를 순수한 문자적 날로 보면 6년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문자적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니엘서에서 문자적 예언이 주어지는 게 11장입니다. 우리가 11장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니엘 11장은 다니엘 8장에 대한 거의 설명돼 있어요. 반복돼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가 나오는데 다니엘 11장에서는 해만 나옵니다. 상징적 2300주야가 문자적 2300주야가 다니엘 11장에서 해로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2300주야라는 말은 분명히 1150일이 아니고 2301이고요. 2301은 문자적인 2301이 아니고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2300년을 가르칩니다. 이제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71회의 기산점이 BC 457년이죠. BC 457년에 주어진 71회의 기산점은 2300주야의 기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00년을 계산하니까 AD 1844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보신 도표가 이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9절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고 했고 8장 26절은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걸 10장에서 말일에 겪을 일이고 올해 후엘이라 11장 40절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 요소를 우리는 다니엘 부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 요소가 다니엘 8장 14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이 성소가 뭔가요? 일곱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에 것들은 다 해당될 수가 없어요. 이름하여 하늘 성소죠. 1844년 AD 시대에 넘어와서 성소는 지상 성소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의하게 보면 하늘 성소가 있죠. 하늘 성소가 실제로 있습니까? 모세가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이것에 대해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이걸 히브리스 기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뭐라 말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스 기자가 바울이라면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계시록 15장 5절에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본문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빙긋이 웃을 뿐이 있죠.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요. 아직도 그런 우주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이런 하늘 성전 개념을 다 이상화시켜서 일종의 이데아적 묘사로 이해하는 게 지성적 이해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성전이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휘장은 어떻게 있고 인지는 어떻게 있고 규격은 어떻게 있고 모양은 도대체 어떻게 있습니까. 거기 금단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으시죠.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답을 못하고 끙끙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과 모양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분명히 본문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고 그랬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있지 않다는 말이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가요.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가요.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죠.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닙니다. 지상 성소에 휘장이 있고 첫째 칸 둘째 칸이 있고 금단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늘 성소에도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로 있지 않다는 것이 하늘에 성소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죠.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말은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는 말이 그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늘 성소가 금단이 있습니까? 저 모릅니다. 거기 재단이 있습니까? 몇 인치에 있습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그 대답이 하늘에 성소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고 계시다는 말이 그분이 안 계시다는 결론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요? 모릅니다. 다니엘 8장 14화전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구약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니스다크입니다. 그래서 이 니스다크라는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온갖 의미를 가지고 비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결하게 된다는 니스다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힌트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히브리 문학의 최대 특징인 백구법입니다. 욕기 4장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여기 의롭겠느냐 가 타해르고요 깨끗하겠느냐 가 짜다크입니다. 욕기 17장 9절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게 의인이 짜다크고 밑에 깨끗한 자가 타하르입니다. 니스다크라는 말은 짜다크라는 말의 수동태 형사예요. 그런데 이 짜다크라는 동사가 타해르라는 동사와 같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그런데 바로 이 타해르가 등장하는 곳이 어딘가 레위기 16장입니다. 그때 대속제 이래 재단을 타해르 할 것이요 했습니다. 니스다크와 짜다크와 타해르라는 동사가 이런 대구법에 의해 동의어로 사용되는데 그게 레위기 16장에 사용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니엘 8장과 레위기 16장을 비교해 보니 다니엘 8장의 성소가 8장 14절의 코데시예요. 레위기 16장의 코데시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다니엘 8장을 보니까 범죄했다 할 때 범죄가 패셔 13절에 죄악할 때 패셔 입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기 16장 16절과 21절에 보니까 동사에서 패셔 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14절에 다니엘 8장에 정결한다는 말이 니스다크인데 여기 레위기 16장에서 니스다크와 병행 대구를 이루고 있는 타해르가 19절에 사용되고 30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8장 13절 14절을 레위기 16장에서 찾아보는 것은 성경적 궁극과 뚜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8장에서 맨 처음에 무슨 짐승이 나왔어요? 수 양이 나왔죠. 그다음 무슨 짐승이 나왔나요? 숫 짐승이 염소가 나왔었죠. 제가 다니엘 8장 소두에 설명하면서 뭐라 말씀드렸나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숫 양과 염소가 등장하는 순간 이 두 짐승이 함께 등장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의 연상 이미지가 뭐였을까요? 대속절이었습니다. 다니엘 8장은 그 등장하는 짐승부터 정결한 두 짐승을 등장시킴으로써 다니엘 로하이금 대속제일로 가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레위기 16장 5절 대속제일에 숫염소와 숫양 그렇죠? 죄악과 성결과 성소 이 세 단어가 다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 16장이고 그날이 The Day of Autonement 대속제일이고 숫염소와 숫양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죠. 대속제일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미 용서받았던 매일의 절차에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제받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최종적인 재긍정 리아포메이션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증해주는 확증해주는 그게 대속제일입니다. 개인이 범죄했을지라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컨퍼메이션 확증해주고 리아포메이션 재긍정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대속제일 봉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행실로 구원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실로 구원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은 양의 피꼭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대속제일입니다. 바로 그 일이 2300주야가 마치는 때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는 왜 성경이 다니엘 7, 8 구장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연대순의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7, 8, 9장 7장에서 하늘 심판이 있습니다. 8장에서 성소정결이 있습니다. 9장에서 성전중건용이 있습니다. 8장에 서서 7장으로 돌아보면 성소정결이 하늘 심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8장에 서서 9장을 내다보면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8장의 성소정결 9장에서 연대를 2300주야까지 돌아가서 7장에서 그 성소정결의 실체가 하늘 심판임을 대속죄일과 연결된 하늘 심판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1, 2, 3, 4, 7, 8, 5, 6, 9의 연대순서를 바꾸어 가면서 1, 2, 3, 4, 5, 6, 7, 8, 9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긴 말씀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공구였습니다. 함께 긴 시간 살펴봐 주시는 우리 교훈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